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미리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주제에 들어가기에 앞서 조정래 작가님의 홀로 쓰고 함께 살다 관련해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1월 10일에 알림이 황희두 구독자 30만 기념 감사 이벤트로 조정래 작가님의 홀로 쓰고 함께 살다 저서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30만원어치 분량을 직접 구매해서 출판사로부터 5건을 지원받은 걸 포함해 총 25명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고요. 이렇게 25분의 합격자를 선정했습니다. 유스타즈 홈페이지에 오시면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혹시 당첨되신 분들은 메일을 확인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그동안 받은 사랑들을 저도 다시 돌려드릴 예정인데요. 이렇게 나눔 북수 이벤트를 통해서 독서 활성화 캠페인을 진행하고 조만간 또 중요한 곳에 기부도 하고 올해 초에 약속드렸던 나눔 활동을 본격적으로 진행해 갈 예정이니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청년 인플루언서들이 나눔 문화를 같이 동참해서 인식 개선을 하고 공동체를 위한 공익적 가치를 위한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요한 소식들에 대해서는 중간중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루언서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조언을 구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중인데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듯이 오늘날 인플루언서의 사회적 책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이런 내용들도 틈틈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주제입니다. 오늘 검찰에서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으로 법무부를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실상 별 내용이 없었다고 하는데 윤석열 패거리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마무리 단계에서 이렇게 깽판을 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심지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해서도 꾸준히 압박을 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성윤 지검장이 수사팀에 수사 중단 압력을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했는데 윤석열 패거리들이 한동훈 관련해서 계속해서 덮어주려고 했다.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다. 이런 얘기들 아주경지 김태현 기자가 보도를 하면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루지도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중요한 서울중앙지검장에 있는 이성윤 지검장을 흔들려고 하고 신뢰를 떨어뜨리려고 하고 그런 의도들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수사팀 전원은 이성윤 지검장을 찾아가서 한동훈 무혐의 왜 결제 안 하냐? 이걸 또 단독 보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박국희 기자 아주 유명하죠? 역시나 조선일보의 박국희 기자의 보도였는데요. 많은 시민들은 이에 대해서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동훈을 공무집행 방해로 구속해야지 무슨 소리하냐? 조중동이 여름몰이 하면 다 되는 줄 아냐? 실제로 여태까지는 조선일보의 영향력이 막강했죠.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내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휩쓸려가게 만들고 시선도 분산시키고 중요한 의제들은 덮어버리고 본인들이 이끌어가는 대로 끌려갔다면 이제는 그들의 실체가 많이 탄로가 났고 보시다시피 조선일보 매출이 2000년 이후로 처음으로 3000억 밑으로 떨어졌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의 영향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인데 아직까지도 옛 영광에 취해서 거기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시민들은 오늘날 유튜브를 통해 그리고 SNS를 통해 다양한 진실을 스스로 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정치권에 전적으로 믿고 맡기는 것도 아니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그렇게 허무하게 조선일보나 기득권 세력들의 만행에 의해서 지켜드리지 못했다는 부채감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야겠다는 한마디로 스스로 공부하고 SNS에서 직접 설득도 하고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저런 조선일보의 얄팍한 술수들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 시대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보고요.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세월호 수사 제대로 했나 제2특수단을 검토한다는 강력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윤석열이 쇼한 것 같다라며 검찰특수단 발표를 지켜본 유민아빠의 한숨도 있었습니다. 유가족들이 외친 게 큰 겁니까? 책임자 처벌 해달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세월호 유가족분들을 2등 시민이라고 폄훼하고 단식하는 데 옆에 가가지고 폭식투쟁하고 이런 짓들을 벌인 집단이 아직까지도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국정원에서 세월호는 지겹다는 여론을 일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조장하려고 했던 게 그들의 실체고 탄로가 다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세월호가 지겹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내 가족이었다면 내 자식이었다면 과연 그렇게 지겹단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이 유가족분들의 가슴에 묻어둔 그 아이들을 어떻게 잊고 살아나는 말입니다. 아직까지 진실이 드러난 것도 없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대화가 안 통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주의 설치를 직접 지시했을 때도 구성부터 봐주기 수사가 될 거란 우려를 받은 바가 있었죠. 인관역이 우병우 라인으로 분류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수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오늘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첫 출근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공수처 출범에 역사적인 책임감을 느낀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임명을 하셨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윤석열, 최재형 등등 이런 사례들을 통해 전적으로 개인을 믿지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기에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중요한 책임감을 가지고 공수처를 이끌어 간다면 그건 그거대로 박수를 쳐야 되겠죠. 오늘 추미애 법무부 장관, 김진욱 공수처장,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공수처 현판식에 참석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사진을 보더라도 오늘은 굉장히 역사적인 날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SNS를 통해서 직접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공수처가 드디어 출범했고 최초로 제안하셨던 김대중 대통령님과 끝내 이루진 못했지만 희망의 씨앗을 심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님을 떠올린 겁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건 촛불 시민의 강력한 지지와 응원 덕분에 오늘날 이 역사적인 순간이 있었다는 거고요. 앞으로도 공수처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죠. 여러 숱한 난관도 눈앞에 아른거리는데 할 일도 태산이고 당정청의 중단 없는 개혁 의지가 더 확고히 실행돼야 될 것이고 그렇기에 우리 모두의 뜨거운 격려와 지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법과 정의가 가르치는 대로만 튼튼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실제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임기 마지막 편검사 인사를 하기도 했는데 장관에서 물러나기 전 마지막 검찰 인사인 거죠. 우리가 공수처를 눈여겨보듯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후 근황도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요. 실제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리고 그 패거리들이 계속해서 들이받고 있는 게 현실인데 현직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흔들고 있는데 전직 법무부 장관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게다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지금 당하고 있는지 자연인으로 돌아간 지 지금 1년이 훌쩍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수모를 당하고 있는데 그렇기에 조국 추미애 이 두 분은 끝까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명예회복 또한 우리 시민들이 같이 나서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선에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주장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김용민 의원 또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고생하셨던 부분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고생하셨던 부분 그리고 그 후에 문턱을 겨우 넘어 공수처가 첫 발을 디뎠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봐주기 수사를 끊어낼 수 있는 기관이고 이제 첫 발을 디든 공수처를 응원한다는 거죠. 여기에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 패거리들의 여러 만행이 민심을 불타오르게 만들었고 그게 검찰개혁의 시간을 굉장히 단축했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역시나 그리고 변화의 주역은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검사도 잘못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상식이 꼭 실행될 수 있길 바란다는 마음으로 공수처 신설 등 의정활동에 온 힘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저는 저대로 밖에서 공수처에 대한 근황 그리고 검찰개혁에 대한 근황 그리고 적폐기득권 세력들의 만행질 등등을 꾸준히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이재용 독방 화장실 칸막이도 없어 가장 열악한 방 이런 보도를 하는 현실에 대해서 꾸준히 비판하고 저의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이런 여러가지 변화의 주역은 우리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촛불 시민의 뜻을 거스르는 사람은 그 누가 될지라도 엄청난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생각하고요. 그 정신을 이어 저 또한 끝까지 변함없이 목소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